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백을 혼내주는 방법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? 백을 순순히 쉽게 살려주면 좀 뭔가 억울하겠죠? 과연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일단은 젖혀야겠죠? 젖히고 막았을 때. 보통 같으면 이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뻗어서 이건 불만이죠. 완벽하게 큰집을 내고 살았어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? 여기에서 2단 젖히는 수를 사용하십시오. 그러면 백이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나 하고 당연히 잡을 것입니다. 이렇게 잡았죠?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? 밖에서 막는게 아니고 여기를 끊어요. 이거 끊었을 때 아 이유일 수는 없겠죠? 이거를 따야 되는데 이때 치받으면은 아참 좀 무식한 수 같지만은 지금은 통하는 수가 됩니다. 여기서 이어주면은 단수 쳐서요. 예 백이 참 곤란해졌죠? 이건 이제 나중에 패를 해야 됩니다. 백은.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요. 단수 치고. 어차피 마찬가지에요. 지금 여기 이어 수 없죠? 이쪽에 단수 치고. 이쪽에 단수 치고.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. 또 이렇게 들어가면요. 이렇게 들어가면. 아 지금 이거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. 여기 나오는 수는요. 여기가 약점이 없죠? 예 이렇게 해서 백이 상당히 좀.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도 곤란해질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단수 치는 수. 그래서 이 단수 치는 수. 그리고 이렇게 잡을 때 요렇게 단수 치는 수. 요 수를 아시면은 백이 조금. 뭐 패로 살든가 해야 되는. 아주 쉽게는 살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